코로나19에도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김재 귀신사가 힘을 보탰습니다. 귀신사 주지 무효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,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원행스님은 도심 사찰에 1억 원만큼 큰 의미가 있는 금액이라며 어려운 사찰 운영에도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해준대 감사를 표했습니다. 무효스님은 100만 원력 결집불사와 더불어 지역 포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